아니요 아직 말 안 했구나 우리 아들은 안데리가 그런 생각인 거 모르는구나 그쵸? 아이들도 아직 모르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머님이라니 나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나 안데리 며느리로 볼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데리 입으로 방금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요? 좋은 꽃길 비단길 냅두고 나 방금 그 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우리 아들한테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걘 나 거스르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싫다는 짓 안 했어요 죽어도 싫다는 애미 마음 쳐버리고 안데리 택할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안대리님도 그렇게 아시고 생각 다시 해요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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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